박재범입니다. 그럼 현재까지 무자투표 탑2는 방탄소년단과 슈퍼주니어입니다. 그렇다면 둘팀 중 1위는 누구일까요? 무자투표 1위는 슈퍼주니어입니다. 그렇다면 방탄소년단이 2위가 되겠죠. 유력 1위 후보 중 민원은 무자투표 4위고요. 박보람 씨는 무자투표 6위를 극하고 있습니다. 유력 후보 선후배 무자투표 대결에서는 슈퍼주니어가 앞서고 있는데요. 하지만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. 여러분 투표 많이 해주시고요. 그럼 강렬한 퍼포먼스로 탑10 두 팀 만나볼까요? 섹시 퍼포먼스에 탑10 탑 진입한 레스티니스티 그리고 파워 퍼포먼스로 탑10 롱런 방탄소년단입니다.